안녕하십니까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최영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스택 설치 방법 중에 매뉴얼 설치, 즉 원하는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직접 설치해 나가는 방식으로 오픈스택의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버전은 뉴턴 버전이라고 해서 오픈스택이 현재 기준으로 나온 지 유리지가 1년 정도 조금 지난 안정적인 버전을 기반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 뉴턴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설치 과정에서는 오픈스택 한글 설치 가이드로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한글 설치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설치 개요 및 설치 과정, 이 설치 과정은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설치 과정 본편에서는 기본 환경을 구성하고 인증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이 세 가지를 직접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 뉴턴 버전입니다. 이 오픈스택 뉴턴 버전은 2016년 10월 6일날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픈스택은 이 버전은 A부터 해서 어스틴, 백사, 캡터스 등등으로 해가지고서 ABC로 쭉 시작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 오픈스택 뉴턴은 14번째 릴리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인 2018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실제 프로덕션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정 버전이고요. 핵심 구성 요소는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노바, 신더, 키스톤, 스위프트, 뉴트론, 글랜스 이 여섯 가지가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나머지 구성 요소들은 피규어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이 여섯 가지 핵심 요소는 오픈스택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클라우드 관리에서 이 정도는 필수로 거의 설치하게 되는 핵심 구성 요소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구성 요소는 예를 들어서 호라이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명령어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관리했을 때 필요로 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로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에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요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 있는 여섯 가지 핵심 구성 요소 중에 지금 이 스위프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대신에 스위프트 대신에 호라이존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오픈스택 메뉴 설치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도록 본 영상에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한글 설치 가이드입니다. 이 오픈스택 한글 설치 가이드는 다음 URL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는 docs.openstack.org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시면 이렇게 한글 사이트가 나오지 않고 제가 여기서 오픈스택 docs.openstack.org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영어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이 영어 버전에서요. 여러분들이 more release and language를 선택하시면 오픈스택 문서 과거 릴리즈에서 도큐먼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랭기지스가 있고 거기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설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어 페이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치 가이드 섹션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컨트리뷰터 가이드, 트레이닝 가이드, API 가이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설치해서 직접 같이 살펴볼 영상은요. 뉴턴 릴리즈를 설치 가이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분투 16.04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픈스택 한글 설치 가이드를 기반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우분투 16.04를 기반으로 뉴턴 버전을 설치할 거고요. 이 영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설치를 지금부터 같이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을 쭉쭉 같이 설치 가이드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설치 가이드를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설치 가이드 보시면 생각보다 설치 가이드를 쭉 살펴보고 진행하기에 시간이 좀 짧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설치 가이드를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서 보여드리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기 화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설치 과정 참고라는 이 URL이 있습니다. bit.ly.openstack-newton-manual-steps입니다. 이 URL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속을 하시면요. 오픈스택 설치의 뉴턴 버전 설치에 대해서 2017년 11월 30일 날 저희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오픈스택 매뉴얼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쭉 다음과 같이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픈스택 설치를 조금 더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설치 과정이 조금 길기 때문에 첫 번째 편과 두 번째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 편은 기본 환경 구성 플러스 키스톤, 글래스, 로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직접 설치하는 것을 그리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환경을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본 환경 구성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웹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버츄얼 박스로 두 가지 노드에 대해서 사전 설치가 미리 필요합니다. 이 사전 설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우분투.com 슬래시 다운로드에서 우분투 서버 또는 여러분들께서 서버 환경 즉 GUI가 없는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우분투 데스크탑을 다운로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다운로드 하셔서 컴퓨터 노드와 컨트롤 노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두 노드로 설치해 주시는데요. 설치하실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설정이 들어가시면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이 설정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탭에서 총 3개의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해서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에 대해서 활성화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네트워크 어댑터는 컨트롤러 컴퓨터 모드다. 첫 번째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해서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잡아 주시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어댑터는 어댑터의 브릿지, 브릿지 모드로.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해서는 NAT, NAT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 호스트 전용 어댑터에 대해서는요. 무작위 모드에 대해서 모두 허용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우분투의 운영체제 부팅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어댑터에 대해서는 EMP0S3, 두 번째 어댑터에 대해서는 EMP0S8,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해서는 EMP0S9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운영체제에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디스크는 20기가 이상으로 충분히 잡아 주시고요. 호스트 이름은 첫 번째 컨트롤노드는 컨트롤러,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노드는 컴퓨터로 그렇게 잡아 주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노드는 나중에 신더라고 해서 블록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할 겁니다. 이 블록 스토리지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두 번째 컴퓨터노드에서는 역시 설정에서 저장소 탭이 있습니다. 이 저장소 탭에서 하드리스크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요. 한 8기가 이상으로 쭉 잡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서 하셨을 때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설치 데모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오픈스텍 운영진 중에 신홍천님께서 오픈스텍 뉴턴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설치하시는 과정을 쭉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 찍으신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보태가지고서 자세하게 설치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할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설치 데모를 보실 때 참고사항으로는요. 이 설치 데모에서는 VI 편집기 사용을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 VI 편집기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특정 파일을 편집하실 때 VI 한 칸 띄고 파일명을 입력하시면요. 해당 파일을 직접 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VI에서는 기본으로 기본 이제 명령어 모드와 편집기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VI 편집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나노 편집기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곧 있으면 보여드린 명령이 VI 한 칸 띄고 ETC의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라는 명령으로 해가지고서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VI 대신에 나노라는 명령으로 해서 진행하시면요. 쭉 화살표로 해서 쭉 원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원하시는 경우 백스페이스 통해 지우시고 원하시면 추가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편집을 완료하시면 컨트롤 5를 하시면은 저장할 파일 이름을 묻게 됩니다. 그냥 엔터 누르시면 기존 파일 이름으로 덮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X를 하시면은 그 편집기를 종료하시게 됩니다. 또한 지금 설명하는 이 두 URL을 통해 가지고서 문서를 살펴보시면은 혹시나 놓치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우분투 16.04 대신에 다른 배포판, 센트OS 또는 수세등으로 설치하실 때는요. 배포판 특성이 있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전체적인 설치 과정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설치 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오픈셋 운영진 신호천 님께서 찍어주신 영상입니다. 자, 먼저 이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네트워크 세팅에 대해서 있는데요. 컨트롤 노드와 컴퓨터 노드에서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VI 명령을 통해서 지금 먼저 컨트롤 노드에 대해서 VI, ETC의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라는 명령으로 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이 오른쪽과 같이 EMP0S3, EMP0SA, EMP0S9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바꿔주시고요. 자, 저장이 완료됐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노드의 호스트 파일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ETC의 호스트 파일을 편집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컨트롤러 컴퓨터에 대해서 IP 주소가 제대로 확인하시고 혹시 설정되지 않았으면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 다음에는 컨트롤 노드와 컴퓨터 노드에서 서로 간의 핑 테스트를 하셔가지고요. 상호간의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핑 명령을 통해서 상호 왔다 갔다 했을 때 진짜 이제 사전 구성 요소부터 해서 기본적인 설치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코러니라는 것부터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러니는 시간 동기화를 위한 겁니다. 즉, 오픈 스텍 컨트롤러와 컴퓨터 사이에서는 시간이 일치가 되어야 기본적인 진행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이 apt install colo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가지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와 컴퓨터 모드 설치를 진행하시면요. 특히 컴퓨터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설정을 하신 이유는요. 이 설정은 다음과 같이 보시는 vi 한 큰 띄고 etc의 코러니, 코러니다.conf라는 명령을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컨트롤러 노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터넷을 바라보도록 설정하시면 좋고요. 컨트롤러 노드가, 컴퓨터 노드는 다음과 같이 실제 컨트롤러 노드를 바라보도록 해가지고서 노드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러니 소스라는 명령을 통해서는요. 지금 컨트롤러 노드에서는 컨트롤러 받아보도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닌 지금은 컴퓨터 노드입니다. 이 컴퓨터 노드에서 여기 내용을 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풀 대신에 서버 컨트롤러 바꿔주시고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코러니 리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재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러니 소스를 보시면은 컴퓨터 노드에서 컨트롤러드를 받아보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 노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렇게 외부 노드를 바라보도록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재시작을 해보시고 다시 확인을 여기서 할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로 컨트롤러 노드는 인터넷을 바라보도록 돼 있습니다. 즉 컨트롤러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 동결을 하고요. 컴퓨터 노드는 컨트롤러와 동결을 시킨다면은 정확한 두 노드 사이의 시간이 맞겠죠. 그 다음에 오픈셋 실제 패키지를 설치할 텐데요. 지금 첫 번째 apt install software properties common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공통 요소 중요한 공통 요소를 설치하는 과정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add apt repository cloud archive newton 같은 경우는요. 오픈셋 newton 설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쭉 설치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apt update, apt dist upgrade을 통해 가지고서요. 운영체제를 쭉 업그레이드 진행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쭉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노드, 컨트롤러 노드 두 개나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하신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는 다음과 같이 apt install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파이썬 오픈셋 클라이언트 명령을 설치하실 겁니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는요. 오픈셋 설치하기 위해서 오픈셋 한 칸 띄고 하는 명령어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 명령어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는 생각보다 쭉 오래 거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간중간 스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 한다면요. 그 다음에 apt install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오픈셋 클라이언트 설치를 진행하실 겁니다. 컨트롤러 컴퓨터 모두 다 설치를 쭉 진행하시고요. 역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컨트롤러 노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리아 디비 서버와 파이썬 마이 에스쿨을 설치할 텐데요. 이건 이제 오픈 스택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마리아 디비로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픈 스택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이 마리아 디비, 마이 에스쿨 쪽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 피와이 마이 에스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되신 다음에는요. 이 마이 에스쿨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요. 이 TCM ISQL이라는 마리아 디비 라 컴프라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드는 내용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EOF가 시작되면 부터 EOF가 시작될 때까지 이 내용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설정 파일을 여러분들이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이 에스쿨을 재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 에스쿨의 CQ 인스톨레이션 명령을 진행하시면요. 패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루트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저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 완료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하나 또 진행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드에 메시지 큐를 설치합니다. 이 메시지 큐는 Revit MQ 라고 해가지고 오픈 스택의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이 이 비동기 큐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는 이 사용자 이름 오픈 스택의 오픈 스택의 사용자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적절하게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MemcashD 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캐시를 쭉 설치 진행합니다. 역시 설치 진행하신 다음에 이 TC에 MemcashD.conf라는 파일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L 127.0.0.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이 MemcashD를 컨트롤러 노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컴퓨트 노드도 같이 설정을 해서 두 노드 사이 둘 다 이 MemcashD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다음과 같이 IP 주소로 지정해 주셔야 컴퓨트 노드에서 이 MemcashD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파일을 바꾸신 다음에는 재시작을 해야 설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키스톤 계정을 컨트롤러 노드에서 설치할 건데요. 먼저 이 키스톤이라고 해서 인증 서비스를 설치하기 전에요. 먼저 My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 명령, 이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주는 명령어가 이 grant or privilege라고 해가지고 이 명령을 쓰게 되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면 루트의 MySQL에 MySQL 루트 패스워드를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패스워드를 지금 여기 보면 불려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픈 스택이라고 지금 루트 패스워드를 쳤다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혹시나 루트 패스워드를 다른 곳에서 지정하셨다면은 이 명령어에 대해서 이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권한을 추가하신 다음에 지금 이 키스톤으로 쪽으로 접속이 가능한지를 쭉 확인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MySQL로 접속해가지고 이것저것 권한을 쭉 확인하는 명령어를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키스톤이라는 사용자가 추가되는지 이렇게 쭉 확인하는 그런지에 그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키스톤 구성 요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apt install 키스톤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오픈 스택의 키스톤 인증 서비스를 설치를 진행합니다. 역시 관련된 패키지가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완료하신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설정 파일을 역시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설정 파일을 편집하실 때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거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레퍼런스로 참고하기 위해서요. 일단 첫 번째 현재 키스톤 컴프라고 해서 오리지널 파일을 오리지널 파일에 키스톤 컴프 슬래시 ORG로 해서 백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당 파일에서 편집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편집하실 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를 쭉 편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 편집을 진행할 때는 이 VR 편집기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혹시 VR 편집기가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은 나노 편집기에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섹션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섹션에서 가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커넥션에서 지금 SQLite 이 파일로 해가지고서 커넥션을 지금 관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데모에서는 MySQL이라는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줄을 지우시고 MySQL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 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토큰은 Furnish이라고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토큰을 사용하는 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신 다음에는요. DB 구성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키스톤 매니지 싱크 DB 싱크라는 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쭉 긴 명령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Furnit 키 전향서를 초기화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역시 이 명령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쭉 실행을 해주시면은 Furnit 키 전향서를 초기화하는 명령어에서 쭉 진행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스트 스틸이라고 해서 여기 이 명령을 쭉 실행해 주시면은요. 키스톤 매니지 해가지고 제대로 매니지가 잘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호라이전에서 여러분들 이제 키스톤 아파치라고 해가지고서요. 이 아파치 쪽에서 이 키스톤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서 일단 아파치에서 아파치 파일에서 서비스 네임과 이렇게 해서 서버 이름은 바꿔주시고요. 아파치를 재시작 하신 다음에 키스톤 아까 SQLite에서 설정했던 파일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정을 이제 환경 변수로 해가지고서 쭉 명령어를 현재 환경 변수가 위에 있는 게 없는데요. 여기 있는 걸 카피&페이스트를 해가지고서 환경 변수가 추가된 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키스톤 명령어를 통해가지고서 도메인, 프로젝트, 사용자 역할 생성하는 거를 실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쭉 별 문제가 없다면 설치 진행이 잘 될 것입니다. 혹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나오면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원인을 쭉 앞과정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모 사용자 추가하고 도메인 추가하고 유저라는 롤을 추가해가지고 유저롤도 역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R 편집기 때문에 화살표로 이동한 다음에 해당 섹션을 쭉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를 어드민 토큰 어스라는 거를 지우는 과정을 쭉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드민 토큰 어스를 이렇게 쭉 제거하시는데 혹시 VR 편집기가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은 나노 편집기 위해서 이거를 지우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 파일 지우시고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원셋 해가지고 쭉 아까 환경 배수 설정했던 내용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 사용자로 인증 토큰 요청했을 때 제대로 대금지 한번 확인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 묻는다면 정상적인 것 같고요. 패스워드를 이렇게 쭉 입력했을 때 다음과 같이 어드민 토큰이 나온다면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모 사용자로 마찬가지로 데모 딱 패스워드 묻었을 때 패스워드 입력해서 제대로 동작한다면은 제대로 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잘 된다면요. 지금 어드민-openrc와 데모-openrc라는 파일에서 이 설정을 저장을 해가지고서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지금같이 점 어드민-openrc라고 하면요. 이에서 저장했던 파일로 환경 변수 내용을 읽고 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점 유저-rc로 유저-데모-openrc로 마찬가지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튼에 대해서 설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글랜스 이미지 서비스를 설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추가하고 사용자도 추가하고요. 그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카피인 페이스에서 글랜트 얼 프리비즈 라는 거는 사용 권한을 제대로 매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오픈스텍 유저-rull도 역시 마찬가지로 키스톤에서 이 글랜스 이미지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적절히 주기 위해서요. 사용자와 롤,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를 진행 명령을 통해서 추가를 진행합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참고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퍼블릭과 인터널, 어드민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다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치한 다음에는 지금 apt명령으로 통해서 실제 글랜스를 먼저 설치하고요. 역시 관련된 패키지가 설치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백업을 해두고 그 다음에 실제 파일을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인 페이스트 해가지고서 실제 파일의 편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용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글랜스 스토어라고 하는 그 섹션에 지금 스토어스 디폴트 스토어 파일 시스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쭉 추가한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보기 쉽게 스페이스로 쭉 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글랜스 스토어라는 섹션에 스토어스 디폴트 스토어 파일 시스템 스토어 데이터 dir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역시 데이터베이스 섹션에서는 SQLite Trash는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저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키스톤 어스 토큰 섹션에 위 내용을 추가를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해주고 그리고 페이스 디폴로이 섹션에는 플랫어는 키스톤 이란 내용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 설정 파일 내용이 설정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글랜스 같은 경우는요. 글랜스 API 뿐만 아니라 글랜스 레지스트리 파일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백업을 해두고요. 다음과 같이 명령어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VI의 명령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편집해 주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 쭉쭉 친 다음에 위와 같이 해서 설정 내용을 쭉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마찬가지로 플랫어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BINS의 이 명령어는요. DB 싱크를 하는 겁니다. 아까 키스톤에서 DB 싱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싱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DB 싱크가 완료가 된 다음에는 글랜스 레지스트리와 글랜스 API 이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재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시작을 해주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등을 통해서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러닝이 된다면 잘 동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러스라고 해서 오픈 스택에서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해가지고서요. 그 해당 이미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글랜스에 추가를 한 다음에 이 글랜스에 제대로 추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리턴 결과가 나오고요. 오픈 스택 이미지 리스트란 명령을 통해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온다면 제대로 글랜스가 설치가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바 컴퓨터 노드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 노드에서 일단 노바를 설치할 때는요. 일단 컴퓨터 노드에서 컨트롤노드와 컴퓨터 노드 둘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컨트롤노드에서요. 데이터베이스 노바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초과하고요. 노바 API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메인과 롤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쭉 진행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추가해 주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실제로 이 명령어 노바 API, 노바 컴퓨터, 노바 컨슬러스, 노바 브로우, VNC프로시, 노바 스케줄로 이거를 먼저 컨트롤노드에서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T 명령을 통해서 역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전에 엔드포인트 하나 추가가 안 됐었네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추가까지 다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APT 명령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시는데요. 역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다음과 같이 쭉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노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요. 컴퓨터노드는 APT 인스톨 노바 컴퓨터라고 해서 이 내용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컨트롤노드는 전체적인 API라든지 스케줄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컴퓨터노드에는 노바 컴퓨터만 설치를 지금 하는 걸로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 진행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지금 컨트롤노드에서 기본적인 설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완료가 된 다음에는요. 역시 설정 파일을 백업을 해 둔 다음에 해당 설정 파일을 백업해 두고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파일을 백업해 두고 역시 파일을 편집할 건데요. 이 편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서 디폴트 섹션에 있는 내용을 바꿔 주시고요. 위에서 디폴트 섹션에서 내용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역시 SQLite 대신에 데이터베이스 쓰는 걸로 해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API 데이터베이스 또한 마찬가지로 SQLite 대신에 실제로 DB를 쓰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키스톤 어스 토큰이라는 섹션에 이 내용을 추가해 주시는데요. 현재 키스톤 어스 토큰 그리고 VNC, 글랜스, 오슬로 코런시라는 섹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추가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다 해 주신 다음에는 역시 DB 싱크해 주시는데 API와 DB 둘 다 싱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두 명령어 실행을 통해서 싱크 과정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싱크 과정을 쭉 진행하시고 API가 다 됐기 때문에 DB도 역시 마찬가지로 싱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가 다 된 다음에는요. 지금 설치했던 노바 API, 콘솔러스, 스케줄러, 컨덕터, 노우 부인시, 프로시 이 다섯 가지를 재시작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재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싱크 완료되면은 리스타트, 그리고 콘솔러스 리스타트 해주시는데요. 각각이 재시작 된 다음에는요. 스테이터스 통해서 각 러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재시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콘솔러스 역시 스테이터스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는 스케줄러 재시작, 그 다음에 노우 VNC 역시 재시작하고 스테이터스 확인하고 노우 VNC 프로시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쭉 확인해 가지고서요.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노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드. 컴퓨터 노드에서는 아까 노바 컴퓨터를 진행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 편집으로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NC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디포트 섹션에 트랜스포트 URL, EarthStrategy, MyIP, 유지노트론 등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스톤 EarthToken 섹션이 없기 때문에 역시 VNC 섹션도 마찬가지고요. 카피해서 그대로 쫙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내용은 미리 지우고 요 내용을 카피해서 쭉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 그 다음 저장을 하고요. 컴퓨터 노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노바 컴퓨터를 재시작하고요. 재시작이 완료된 다음은요. 컨트롤 노드에서 컴퓨터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통해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노드에서요. 우선 컴퓨터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오픈 스택 컴퓨터 서비스 리스트하고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 목록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오픈 스택에 대한 기본 사전 설치 환경 구성 및 뿐만 아니라 키스톤 인증 서비스 그리고 글랜스 이미지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노드까지 컴퓨터 서비스 노바까지 해가지고 쭉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나머지 뉴트론 네트워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호라이전 대시보드 서비스 그리고 블루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해서 설치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